그분 왕의 답신을 가지고 오셨다지? 예, 폐하! 순이믄이 호락호락 백제와 병합하겠다 나설 리가 없지? 그렇지요. 죽더라도 한 판 시원하게 피를 보고서야 죽겠지요.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순이믄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필시 전쟁인 것을. 이뿐인가? 예, 폐하! 오직 김운의 비적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김운을 백제에 의탁하겠다. 그리 말했는가? 예, 폐하! 이제야 백제와 김운이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어. 폐하! 폐하! 경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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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오늘은